의도장 널 기다렸어? 네, 널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곳은 한곳에서 만남을 위해 이곳에서 만난 다음 침대의 한곳에서 만남을 위해 그곳에서 만남을 위해 하나의 한곳에서 만남을 위해 여기 중에서 어떤 게 세일이 예뻐? 오늘 퍼펙트 했어 정말 고마워 니가 포겟해도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잘 가 유진아 유진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때 가야지 유진이 유진이 누구인데 유진이 어딨어 유진이 찾 groundwater 유진이 누군데 유진이 ya 누구세요 나 누구일지 모르겠어 나 뭐하러 보겠어? 죄송한데 지금 늦어서 가봐야 돼 또 운다 목숨같이 사랑한 내 사랑이 내가 그 애랑 있는 거 봤어 내가 말했지만 걔 너무 어기하고 포해 내가 걔한테 말 테니까 더 이상 걔한테 연락하지 마 그렇게 알고 있어 엘리야한테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가 여기 내한테 너도 알거야 안녕? 모르는데요 누구세요? 완전 더 이상 유진이 연락하지 마 이거 뭔데 우리 귀해날리는 다 있는데? 주제를 알아 제가 유진이랑 사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거 이거 가져가세요 왜 거짓말해?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내가 주변보다 가치가 큰 줄 알아? 중간 2차 구매하고 막 갑니다 엄마 걔 다한테 도대체 뭐라는 거야? 어디가 뜨신 거야? 도망갔어 걔네랑 급이 달라 와아 이때 사귀는 4차 구매 매일 일정에 자리에다 고맙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말해 한문만 이러낼 다수 있으면 가만히 앉는거야 왜구해줬어요 사랑하니까 당신이 꼭 기억해내길 바래 어떻게 피나 아프겠다 일어났어? 걱정했잖아 믿기진 않겠지만 내가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 네가 날 기억하지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기억하겠지 부커자님 죄송한데요 당신 캔슬 있어요 유지 사실 얘 우리 동생이야 우리 동생이야 이지야 I finally found you 저런다 줄래요 우린 다가 아 이리 도착 정말 신문ных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